자 이제 고린도 전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사역을 잘 하고 있을 동안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1년 반 동안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노력을 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세워놓은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아볼로도 가서 사역을 했고 막 그랬는데요 많은 문제가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단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 대표단의 이름이 스테바나, 부드나고, 아가이고입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갔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고린도 전서 5장 구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먼저 쓴 편지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편지냐면 1차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이 보낸 1차 편지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소실되고 없습니다 이건 고린도 전서가 아니에요 먼저 쓴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가 무엇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전부터 고린도 교회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음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요 먼저 막 경고하고 치리해라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치리를 안 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편으로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에라는 바울이 초기 고린도 교회 초기 사육 때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 가까운 성도인데 그 사람 편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분파를 따라서 나눠줘서 사람을 따라서 나눠줘서 서로가 찢어져가지고 분쟁하는 뭐 분쟁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한국 교회에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교회 가지고 뭐 무슨 장로님파 무슨 목사님파 또 원로 목사파 또 오만 파들이 나있죠 조폭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찢어져가지고 서로 단파 싸움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발생합니다 그게 성적인 문제 지도자를 따라 분열되는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혼합주의 문제 그리고 금욕주의 뭐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남녀가 결혼하더라도 부부관계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도 간의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고소고발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또 예배 가운데 막 헤드뱅이 하면서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이방 신전에 그 신전 창기처럼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막 방한하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또 막 무분변한 은사 저기서 열광주의 파들이 아볼로 파들이 굉장히 여기 은사 파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은사 파들이 은사에 따라 등급을 나눠가지고 막 방언 못 받으면 쓰레기라 그러고 막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한 거예요 또 우상의 재물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또 먹는 사람은 막 나는 이렇게 잘 먹는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은 당시 음식을 먹을 때 그 오늘날처럼 그런 만찬이라는 게 식사 개념이거든요 근데 먼저 먹고 노는 부자인 사람들이 교회 먼저 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다 먹어 치워서 이제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이 일 맞추고 돌아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교리 문제 몸의 부활 인정 안 하고 교리 문제도 발생하고 하여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고린도 전설을 막 무작정 읽기보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는가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알고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읽어야 사실은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글들이 쓰여진 문맥입니다 그 문맥 그리고 그 문맥을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철학적 상황은 뭘까요 그건 바로 아테네 바로 옆 동네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바로 옆에 아테네 그 플라톤 철학에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 아테네가 있고 그 바로 옆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도 굉장한 헬라 철학의 세계관 위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미신이나 주술적인 그런 게 역량이 큰데 헬라 철학이 굉장히 큰 역량을 받았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보금이 덮어 씌워지면서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적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 철학은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서양 철학사나 이런 것들을 학창시절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철학의 토대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여기 검은 배경에 머리가 벗겨진 두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플라톤인데요 이 플라톤의 철학이라고 하면 이데아론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 개념이죠 이데아론 이데아론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서양 철학의 정신적 토대를 놓은 건데 인간의 정신세계 정신세계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세계 정신적 세계 이데아가 살고 있는 그 세계는 불변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의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좋은 거죠 그 이데아 세계는 결코 변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플라톤 철학에서는 선입니다 긍정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물질세계 만물이라든지 인간의 몸이라든지 인간의 몸과는 계속 노세하잖아요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아기의 몸에 이데아 세계가 있는 이데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혼의 이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가변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 정신세계 이데아에 속해 있는 이 이데아의 세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이데아가 다시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토대 위에 얘네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경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황홀경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자신들의 이데아가 천상세계로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말하는 그 헬라 철학적 의미로서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들은 자기네들은 지혜의 완전자가 됐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됐고 왜냐하면 이데아는 날아가 버렸으니까 몸만 남았잖아 이 몸은 지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이 몸은 악한 거니까 이 몸으로 그냥 방종하며 살든지 아니면 급욕하며 살든지 이 몸은 그냥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영혼은 날아가 버려서 완전한 저기 천상의 세계로 날아가 버려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온론적인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슬로건이 있었는데 열광주입하들의 슬로건이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 이 몸으로 남겨진 몸으로 그러면서 이미 구원받아버렸는데 헬라 철학적 의미로서 구원받아버렸다 천상색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데아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영적 교만 때문에 은사, 서열주의 아니면 파벌 싸움 약자를 무시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고 이제 이 몸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가하다 오히려 더 더 이제 낯뜨거운 짓을 할수록 훨씬 더 자기가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됐다고 생각해서 아비의 첩을 취하면서 이걸 자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제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방중하고 또 한쪽으로는 부부관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또 하나의 양극단 급력주의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고린더전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상적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혼론적 토대위에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고린더교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개척 우리를 개척하신 이 교회를 개척하신 바울 목사님께 대표를 파송해서 우리가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구해야겠다 그러면서 스테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를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파송을 세 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바울 선생님에게 답변을 받아와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게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예배 시간 여성의 복장 문제 그리고 만찬 시간에 먹는 문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몸의 부활에는 교리의 문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의 문제 이 일곱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아오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더전서는 먼저 첫 번째는 내부의 문제를 다뤄요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열에 대한 문제 당파 싸움 하는 거 5장에서 6장까지는 음행과 송사에 대한 문제 불의에 대한 문제 그리고 7장부터는 알아오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열거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 10장까지는 결혼 문제와 우상의 재물의 문제 11장에서 14장까지는 무질서한 예배의 문제 그리고 15장 16장에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쭉 답해가는 식으로 7장부터 이어지고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들 안에 있었던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그 큰 두 가지의 덩이로 고린더전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고린더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바울이 이 문제를 다 정리해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더전서를 고린더교회의 디모델 편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